형제를 앞세웠다. 형제를 앞세우면서 자손의 명줄을 이 지금 이 시에 지금 노인마마가 지금 모친께서 이어가고 계시는 형국이다 그런다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자식을 앞세우고 사정이야.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옛날분이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그랬겠지만 이게 벌전이 조금 있더라 했어요. 이 시 모친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무속을 하는 사람이니까 삼신의 벌전이 있다든지 이러는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자손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그래서 이 기주가 이 지금 모친이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난이 많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신혜생의 지금 송시대주 술자십니까? 네. 얼마나 먹어요? 일주일에? 전에는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최근에는 거의 잘 안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데? 얼마나 드신다? 먹으면은 일주일에 전에는 한 두 번씩 먹었어요. 네. 요새는? 요즘은 지금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예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나도 주당이기 때문에 술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 병원에 가보셨어요? 조금 이거 조절해야 돼요. 건강 조절. 이게 집안에 이 개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네? 있습니까? 뱀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이래는 집안이거든요. 여지구. 네. 집안이. 네. 그 주당이 지금 자손들한테 내려와요. 네. 지금 낯빛이 거의 이게 거의 그 뭐야 이 뭐 아버지인지 누군지 할아버지가 꼭 빙의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얼굴을 자꾸 띄거든요. 제가 지금 신기로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잡아갈라 바보야 한다 종자가 어? 아빠 그렇게 댕기다가 어? 어디 저기 해가지고 어? 뭐 뭐 술 먹고 잔다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어? 조금 이렇게 사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비명 행사일 수도 있어요. 앞도 잘 보고 뒤도 잘 보고 그리고 건강도 잘 돌보고 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금 여자 공주 자손 있죠? 이 공주 자손이 그래야 무사하지. 어? 아빠가 친분이 있는 것 같으나 아빠 한 번씩 공주 끌어아놔요? 아니에요. 이렇게 어이구 한 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직성 자체가 눈치를 좀 보는 직성이에요. 아빠가 공주 직성을 조금 이제 공주 눈치를 좀 보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안는다는 게 추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으이구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안을 때가 스킨십을 할 때가 있느냐고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 번씩 해요? 뭐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 손이 이 팔이 계속 우리 여 공주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뭐에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뭘 못 놓고 마음 자정이 안 되고 완전히 어디 허공중천에 붕 떠가지고 다니는 새 같아. 그것도 길 잃은 철새지. 황망하고 허망하다. 네 모친이 이렇게 되도록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빠? 사람들이 이남 1년에 있다는데 어? 극진한 자소는 따로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저기예요. 그러고 이 집에 상문 들었을 때 아버지 어디 갔어요? 아버지 몇 자리 말입니까? 네. 몇 자리가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가창회. 가창회. 어디? 가창거기 우리 바태에 있습니다. 바태 거기 계십니까? 바태? 산인데 어. 야산. 야산. 예. 혼자? 예. 혼자 계십니까? 옆에 옆에는 이제 할비 할미 계시고 징조부도 계시고 나무가 있습니까? 거기 이름을 의미를 지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데 이름을 지어놓은 거 뜻을 지어놓은 거 돌아가시면서 무슨 사철나무라든지 무슨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심잖아요. 그죠? 예. 그 위에가 바로 절이 있거든요. 절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 위에가 바로 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아버지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서운해요. 아. 서운해요. 아버지가 뭐 때문에 들여다보나 나를 생각을 하긴 하나 비명행사 하셨네요. 그죠? 어디 가셨지? 비명행사 하신데 그 꼴은 형편없고 울고 있고 계속 울기만 하고 이 집을 두들겨도 안 되고 저 집을 두들겨도 안 되고 왜 그래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니 제사도 이렇게 지내드리고 벌초도 하고 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비명행사 하신 거 알겠고 그리고 한의 이 씨 갖는 거 알겠고 제사상에 앉아가지고 뭐 제사 촛불 켜놓는다고 다 귀신들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꼴도 안 보는 집에는 그거 365일 뭐 차려놔봤자 가지를 않아요. 왜 날 위한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선생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대준님도 오라고는 해서 갔는데 뻘쭘하고 내 자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다음번에 오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가요. 그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꾸 내가 자꾸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 집을 두들겨도 안 되고 저 집을 두들겨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지만 이 굉장히 자식들이 바쁘다는 얘기죠. 넋이 빠져 있다든지 자신의 자손에 성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이프 엄마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상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대준님은 아버지도 그렇게 되신 거를 엄마까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몇 날 며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겠지. 비감 많이 섰겠지. 사는 거 저는 진짜로 힘들었겠지. 그래도 이 자손 스무 살 때 될 때까지 그래도 목숨 연명하고 사는 것만 해도 기특지. 그렇다고 그래 할머니가. 응? 너무 엄청나게 금전의 손자도 많았더라 인간의 판란도 많았더라 어디를 가서 두들겨도 딱 아버지 같은 행시를 하고 앉아있구만 행세가 네 이 집에는 정혜생에 그리고 우리 공주 내년에 원숭이띠네요. 그죠? 얘도 뭐 홍수매기 하셔야 되며 악삼제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어디에서 길 가다가 안 좋은 상황 맞으려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삼세 아닙니다. 근데 올해 고비를 떠나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올해 잠깐은 좀 괜찮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음도 좀 안정이 되는 듯 하였으나 내년에 4자 고비를 넘겨가면서 다시 한번 파동이일 것 같아. 4주 8자에 고비에 다시 고랑이 빠지게 됩니다. 그 고랑에 빠지면서 이겨내면 55수부터는 뭘 해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뭔가 소식이 날아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금전에 조화가 있어요. 내년부터요? 네. 5년이죠. 내년이죠. 동지가 22일 날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그때까지만 지나고 나면 이제 2024년도거든요. 천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겠죠. 올해 고비죠. 2024년도 고비를 중반까지 뭔가 빡센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거 홍수매기겸 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요 우리 공주하고 묶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집안에 이게 굿이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지금 조상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굿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완전히 귀신 노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굿을 안 합니다. 쇼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신기가 있고 신의 기운이 있는 자기 때문에 돈이 몇 푼 들지 않더라도 막아갈 수 있는 거는 막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모토로 무당짓 하면서 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저한테 상의하실 일 있으면 상의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도 한 번 매주 인연이고 그리고 치킨 드셨으니까요. 제가 무료로 봐드렸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 안 하고 있을 때는 상담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안 그래도 금전 문제로 부동산 문제로 내년쯤 돼가지고 빌라 빌라가 있는데 그게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재수증에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년에 9월달에 이 사람들이 나가야 기한인데 집이 팔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다시 전세로 놔야 되는지 그 금방 말씀드린 거 비방을 하시든지 하시죠. 지금 이게 이빨 끌고 가면 이게 중반까지 끌고 간다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얘기 듣기 전에 그거 해놓고 나면 사장님은 선생님은 손 안 대고 거기에서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된다고요? 네. 해결돼요. 매매가 됩니까? 안 그러면 다시 그게 매매든 어떻게 해야 되든 그 사람들이 살 건지 나가든지 나가든지 고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든지 아니면 둘 다시 눌러 앉는 상황이 오든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연장을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은 돈에 대한 걱정이 줄겠죠. 그렇죠. 그렇죠. 중반까지니까 그게 칠 월달 9월 달에. 9월 달에. 오케이. 그거 해놓으면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술술 풀어갈 거고 그 할머니 그 아버지 그 옷이라도 한번 해드리든지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아버지가 돕고 엄마도 좀 편안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홍수매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주는 삼재니까 삼재뿌리 하면 되겠고 돈 얼마 안 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응원하게 해도 됩니까? 해도 되고? 이동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사실 울국제에 뭐 울국해봐야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건데 제가 이렇게 계속 뭐 정년까지 이렇게 갈 거냐 안가면 제가 중간에 뭐 또 아니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아니요.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사주팔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 곤조 있거든요. 네. 곤조예요? 네. 곤조 있어요. 그 곤조만 한 번씩 안 부리시면 무난하게 어디에서든 인간들이 안 따르는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잘 따르거든요. 근데 네가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곤조입니다. 고구만 좀 좀. 에이 인생 사례 그렇지 않아? 뭐 2천 원 있으면 나 천 원 할 테니까 너 천 원 해가지고 집에 뭐라도 좀 사가라. 하고 아랫사람들 챙기거나 베풀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나는 조금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회전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올 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배부러서 이제 건조 있는 것들을 조금씩 스스로 막아가다 보면 이제 그게 다시 축이 돌아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줘야 되는데 세입자를 맞추면 또 2년이 인장이 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믿어올만 하시거든 오늘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뭐 하실 게 있으면 상의해 가지고 장금전이나마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해 가지고 그거 막아서 그 방법도 있고 제가 모친 앞으로 청조집을 한 개 해 놨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팔라고 내놨어요. 그거는 파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가 있어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아파트는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거는 55이나 돼야지 이동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변화가 5수가 돼야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놓고 조금 이제 금전이 풀리고 이래 가면서 55수되면 대운이 들거든요. 그때 아마 움직여 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가만히 두시고 내년에 그거 이제 9월 달에 그거 할 것만 해결하시면서 지금 무탈하게 계시면서 그리고 어디 앞에 뒤에 보면서 다니세요. 이거 이제 저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은 큰 저런 거는 없겠지만 보람을 줄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주다. 그렇지요? 네. 공주한테 표현도 좀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이 아이가 철이 굉장히 빨리 드는 자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가엾고 안 됐고 불쌍하고 이제 치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어리강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일해야 되는 나이에 아버지가 어딘가 모르게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 사랑이 없이 연민이 되고 자는 거 보면 불쌍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다 간 거거든? 네. 맞잖아. 근데 우리 공주가 수고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을 느낀다? 아버지 손길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아이한테 굉장한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그랬던 것들 뭐 상처 주고 본의 아니게 부모로서 그랬던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이 자손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거나 미안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손들한테.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고 이 고통도 거의 다 끝났다. 끝나간다. 그만하면 잘 버텼고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살고 싶지 않은 심정들 많았겠지만 이제 좀 웃으면서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차차 좀 제가 뭐 송씨 집안이나 뭐 이렇게 공주님이나 뭐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좀 개입을 할 수 있으면 개입해 가지고 조금 잘되는 방향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힘껏 돕겠습니다. 그게 금전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복제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네. 옛날에도 아무래도 모친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빌라를 살다가 일로 아파트를 일로 왔거든요. 한 바퀴 돌아가 왔는데 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파트가 먼저 팔리면 다시 내가 빌라로 더 갈까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더 가면 안 됩니까? 네. 그 빌라는 공중에 나중 되면은 떠요. 그거는 문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다가 회전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게 팔리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구조지 글로 들어갈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에 나중엔 앉을 구조가 예예예. 대주가. 예예. 이해되셨어요? 예예. 그거는 55수가 돼 봐야 그게 희한하게 내가 앉을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붕지를 틀게 될 거예요. 요즘 밤에 동극경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자다가도 일 나고 편히 잠을 못 자요. 아니에요. 두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뭐.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제 건강은 좀 지금 안 좋은 편입니까? 뭐 어떤 쪽으로? 좋은 편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이 집에 지금 비명행사를 하면서 지금 내력으로 봤을 때 그게 이게 약간 그 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거? 네. 그렇죠. 혈관 질환?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조화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좀. 그럼 담배하고 끊어야 되겠네요? 담배... 나도 피우기는 하는데 담배하고 술하고 뭐 아예 끊는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피는 게 낫고 조절이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긴 한데 일단은 건강검진 같은 거 아니면 아프면 얼렁얼렁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 가시거나 이래야 돼요. 이 집에 이쪽으로 어디 마비가 오는지 풍이 오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게 지금 계속 느껴져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담배도 들을 수 있으면 적게 피우고 신경이죠. 네. 신경이지. 네.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좋고요. 그... 아니 그럼 제가 담명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담명하는 수는 아니에요. 담명하는 수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 아버지가 60년에 돌아가실 거에요. 네. 그거 비명행사죠. 담명과 비명행사는 틀립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가는 것과 수명이 짧아가지고 숨을 걷어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에요. 그럼 저는 수명은... 네. 관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그럼요. 저는 그 안타 말이네요. 네. 그 아버지가 자꾸 눈을 자리를 못 벗고 못 벗고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렇게 막 불편한 상황이 있고 자꾸 울고 이러니까 자꾸 아들한테 막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옷이랑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따뜻한 밥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천도 시켜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건 어디서 하는데요? 제가 해드립니다. 아 제가 없어도? 네네.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계시면 더 좋겠고 뭐 안 계시면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무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뭐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살고 있는데 또 뭐 들 때는 좀 외롭게 되면 많이 외롭고 뭐 이래 제가 이제 여자가 제 느낌상 네. 아 이제 내 인생에는 여자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또 아닌데요. 그 공주가 어? 이모이모 하면서 나중에 그 있는데요. 있어요? 네. 혼자 갈 사주 발전 아닙니다. 아 혼자? 중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건 알고 네. 중팔자 아니라서 뒤에 괜찮을 거예요. 뭐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뭐 이렇게 정정하시긴 한데 네. 연세가. 언제쯤? 그것도 그때 봅니다. 다 1, 2년 상관으로 봅니다. 아 1, 2년 상관으로 네. 다 전체적으로 굉장한 대이동이 있을 거예요. 인간도 그렇고 내년 55수 55부터 네. 굉장한 대변화 대이동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회사만 놔둬.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회사에 계속 증명까지 계속 응. 하고 다른들은